소중한 사람이 떠오르는 순간, 소루의 음식은 그리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산에서 퓨전 덮밥과 수제 명품 간장새우 전문점 소루를 운영하는 한승희라고 합니다. 저희 지역 특산품인 대추의 진액을 활용해서 소스를 개발했고요. 가게에서 사용되는 모든 메뉴에 이 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인 간장새우는 자체 개발한 퀵래시 공법을 적용해서 생산되고 있고요. 새우의 싱싱함이 간장새우의 맛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소루만의 새우 손질 과정이기도 하답니다. 창업 전 금융 관련 이래의 경험상, 분석과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데이터 분석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 파워온의 지원 사업을 발견하고 저에게 딱 맞다고 생각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음식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방인데요. 주방 동선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고객 분석 또한 인공지능 CCTV가 해주고 있으며 저는 고객에게 더욱 집중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 파워온은 꿈을 꾸고 실행하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